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대명에 참여케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죄로 인하여 지금이 있고 고난을 탐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니 이 또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반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국력당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고 통일 조국이 되어 세계복음의 큰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신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되는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시오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윤거영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악한 사탄마귀를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깃제만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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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